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수수사꾼과 관련해서 수사팀에 재수자 위정교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이미 한달전에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와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단은 전혀 무관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는 한명숙 전 총리 1심 증인 재수자 김 모 씨의 공소시효 만료인인 오는 22일까지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서 김 씨에 대한 모해위정혐의 유무와 그리고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서 2011년 2월 21일 정언 내용 등의 논의 필요성 심의도 지시했습니다. 검찰적 증인인 재수자 김 씨는 2011년 3월 23일 허위정언과 함께 같은 해 2월 21일에도 허위정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허위정언을 당시 수사팀이 교사했다는 게 모해위정교사의 의혹 핵심입니다. 일단 김 씨를 기소한 뒤에 수사팀 검사들을 본격 수사하겠다는 게 이번 수사지휘의 목표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으로 2월 정언의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3월 정언까지 포괄일죄를 적용될 경우 추가 기소도 가능해진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월 21일 날 정언을 했는데 이때는 이미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지나가 버렸고 그리고 3월 23일로 정언을 했는데 이게 불과 며칠 남지 않은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3월 23일 되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한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포괄일죄라는 게 뭔가 포괄일죄라는 것은 서로 다른 시점에 벌어진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혐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동일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3월 23일 위정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반론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2월 21일 정언과 3월 23일 정언을 했는데 완전히 별개로 다른 증거조사이기 때문에 각각 공소시효로 봐야 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2월 21일 날 정언한 내용인데 이건 지나버렸고 3월 23일 날 한 이 증언이 2월 21일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23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2월 21일 날 핵심 공소시효 날짜는 지나가버렸고 3월 23일에 하는 증언은 별도의 다른 증언이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증언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월 21일 이후 두 차례 열린 공판조서 즉 3월 7일과 3월 23일에서는 각기 별개의 사건에 대한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2월 21일에 공소시효가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3월 23일 증언 내용은 위정에 해당할 수는 있더라도 타인적 한명수 전 총리를 엄회하려는 모해 위정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증언은 서울중앙지검 복도에서 다른 동료 제소자를 우연히 마주쳤다는 것과 또 한명수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고 한만호 씨가 적어준 쪽지대로 읽은 것뿐이다라는 내용이 주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2010년 대법원 형사 3부는 거짓 진술을 한 정인 신문 절차가 종료됐다면 그때 위정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정인이 종전의 진술을 바꾼다 하더라도 위정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한다면 사실상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을 두고 수사 지휘권이 행사된 블랙 코미디가 벌어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대법원 판례를 대검 부장회의에서 뒤집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역시 억지 수사 지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법무부 장관 지휘를 내렸는데 그 지휘가 대검에 있는 부장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보라 그리고 임원정 검사의 의견을 들어봐서 논의를 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남관 총장 대행은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고검장들까지 집어넣어서 논의를 하겠다. 대검의 부장검사들은 추미애가 임명한 사람들로 정권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정성을 기하기 힘들다고 보고 일선에 있는 고검장들을 대검에 넣어서 그렇게 논의를 하겠다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검사들이 논의하는 것 자체를 생중계로 보여달라 이미 판결이 끝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뒤집는단 말인가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검사들이 반발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법무부는 법리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은 있지만 포괄일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논리대로라면 3월 23일 정언이 모해위정일 경우 2월 21일 정언도 포괄일제로 모해위정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2011년 3월 23일 제소자 김씨가 한 정언조차 한명숙 총리의 본안과는 관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직접 정거도 아니고 전문정거였는데다가 유죄의 정거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정언들은 한명숙 전 총리 유무죄 판단을 위한 정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의 징역 2년형 유죄 확정에는 한만호 씨의 1억 원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들어간 사실이 입증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소자 누가 어떤 정언을 했다가 결정적인 역할이 아니라 바로 수표가 한명숙 총리의 동생에게 갔다.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는 지금까지 자기 비서가 돈을 빌렸다고 했는데 빌린 게 아니라 직접 자기 동생에게 돈이 1억 원짜리가 들어갔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만호의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된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공소시효 논란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은 여권 내 한 총리의 입지 때문입니다. 한명숙 총리는 당대표를 지내면서 친노무현계의 정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온 친노진영의 대모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자 당시 당대협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치화됐다고 우려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권에서 마음의 빚은 있지만 재심신청이나 검찰 과거사위도 어려울 정도로 유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흔들어서 한명숙에 대한 명예는 법권하고 검찰개혁 시즌2에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버렸다는 지적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형이 확정된 데도 불구하고 재소자들에게 위정을 시켰다는 등의 주변부를 통해서 본안을 부인하려고 아무리 흔들어 대도 내물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사건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는 시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무리수를 둬서 또 하나의 문재인 정권의 심판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